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버티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가 사르른 반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항공, 여행, 유통, 정유, 화학, 건설 등의 위기 상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경제 현실입니다. 우한 표렴,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전시 및 이벤트 업종일 것입니다. 모든 단체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 대형업체들의 매출은 상반기에만 최대 1조 5천억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행사 건수는 일망여건이 증발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공기업을 비롯해서 정부 기관의 모든 행사는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행사도 하반기까지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모아두었던 내부 유보금이 있는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한 3개월 정도 견뎌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올해 6월이 지나면 대부규모 부도를 맞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이 4월 8일 날 여론조사 회사인 입소서에 도움을 받아서 발표한 3차 총선 민심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41.7%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52.7%입니다. 반면에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3.8%입니다.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1.0%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어렵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중요한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우한폐렴에 따른 소득 변화와 관련해서 변화없다 42.9% 다소 줄었다 29.6% 많이 줄었다 25.3% 이런 순서입니다.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에게 우한폐렴 코로나19는 소득의 급속한 감소의 효과를 아직 낳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식은 코로나19나 우한폐렴이 위기 상황이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적 파괴의 효과는 아직 미치지 않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런 아주 초보적인 상태 전초적인 상태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 주체들의 대응법입니다. 정액 봉급 생활자를 제외하면 매출 급락에 대응한 사업자들은 아주 발빠른 생존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불을 끄는 방식입니다. 대출을 통해서 급전을 꾸어서 매출 급감에 대응하는 방식을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한폐렴 직격탄을 맞은 가계와 기업이 모두 빠른 속도로 대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이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도 대출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반정입니다. 가계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충격이 이제 가계,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전방위로 확대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은행권에서 가계 대출의 잔액은 910조 9천억입니다. 그것은 2월 대비해서 9조 6천억 정도, 약 10조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도 이후에 최대폭에 증가합니다. 2월도 최대폭이었고 3월도 증가폭을 모두 다 높았습니다만 2월에 이어서 3월에도 증가폭을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4월 8일 날 한국은행은 3월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이 모두 901조 4천억으로 2월보다도 18조 7천억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치 역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경기가 추락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8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3조 8천억을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마저도 대출을 10조 7천억 정도 3월 달에 늘렸습니다. 이건 역시 역대 최고폭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단기 자금 조달 창구인 기업업 CP나 회사체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은행으로 몰려가서 대거 자금을 확보한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모두 대출로 연명하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경기 화강 추세가 장기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부채가 대출 부실로 이어져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울 것으로 봅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초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는 상황을 좀 더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경제적 후폭풍, 경제적 파급 효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